딱총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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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딱총 뭐 팍 떨어졌대? 줄 터졌어 줄 어디야? 아니 뭐 찬스 찬스 호영이 형 우리 갈 길이 구말린데 찬스 찬스 빛 찬스 와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거 딱총쌌셨죠? 뭐가 이렇게 딱 소리나듯 딱총쌌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10cm 잡고 풀고 거의 2km야 와 아까 56.5 최대합니다 긴장해라 긴장하세요 긴장해서 뭐 잡힐 것 같으면 100마리도 잡을 수 고형이 형 못돼지기 시작했다 민어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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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카 형 어 야 다 같이 한번 쉬자 이런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형 쉴 사람들 빨리 들어가 쉬워 하하하하 형 때문에 이렇게 됐어 형 때문에 형 때문에 시식도 없어 지금 다 없어졌어 우리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? 그렇죠 형님 우리는 좀 쉬어도 될 거 같아 1시간 잘까? 그냥? 시원합니까 여기? 에어컨 틀어져 있네 네 TV 좀 보세요 아 진짜 크으 야 해가 왜 이렇게 뜨겁냐? 오늘 장난 아니네요 아 아 바다에 있었으면 죽을 뻔했다 자 나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아이스크림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오 복지가 좋네 여기 오 왔다고 형 형 접어놨어요 형 달려버려 돔 사장님 도도도도 부 motto 아 sed 오우 뭐야 뭐 뿌려지는 소리 나는데? 오우 오우 뭐야? 뭐 하는 거야? 나 그만할래? 자던가? 아 나 딱 총을 쏘다니 아 자존심 상해 나만 쏘는 게 아니었구나 마음이 급했구만 마음이 급했어 아유 찌 아까워 어? 내 거 없어졌다 어? 내 거 없어졌다 왜 빠지지? 형 우리 둘 다 이러면 그냥 사고뭉치야 와 이거 동시에 이러면 안 되잖아 형 우리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 딱 총까지 쏘다니 안 보여 안 보여 찌가 사장님 그만해요 이제 오케이 야 효과 있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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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효과 있다 드디어 왔다 왔다 드디어 왔다 뭐가 이렇게 치냐 준영이 잡아라 준영이 뭐가 이렇게 치냐 아 차차차 참더미야 차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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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뜰채 뜰채 야 지렁이야 뭐야 참 참돔이요 참돔 아니 새우냐 뭐냐고 지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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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드디어 자 야 드디어 히트 드디어 히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트 형들 고마워요 보트 형 잡았어요 보트 형 아 살겠다 이제 이씨 이씨 나와 춤춰야 돼 이씨 오우 오우 춰 와우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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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호 와하하하우 여러분들 춰 여러붔 야 몇 시간만 있냐 이게 몇 시간만이야 와아 속상해 아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살아 어? 지붕에 걸렸어 에? 지붕에 걸렸어 에? 지붕에 걸렸다 와 이 형 이 형도 왠간히 사고뭉치네 형 그러고 계속 있어야 호영이 형 얼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붕에 걸렸어요 아 이렇게 귀엽죠 오늘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아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? 일단 좀 보고 있을게요 형님 생각을 좀 하면서 하하하 아 옆에 풀샷 좀 잡아줘 감독님 풀샷 좀 잡아줘 어 풀샷 좀 잡아줘 그랬어? 아니야 옆에 낚싯대에 걸렸다 아 빼주셨어? 오케이 오케이 아 살았다 어떻게 지붕에 걸리냐 나도 즐거웠다 탈 직접 갖고 오신 거예요?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나요? 네 저는 이거 참돔을 회를 떠서 살짝 불로 익혀가지고 타다키를 하려고요 오 타다키 예스! 자 이렇게 꼬치로 이렇게 그냥 겉면만 살짝 구워서 익히는거죠 그러면 이제 구운 향이 나죠 살에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예 그래도 이제 톡은 안 읽으니까 아 우리 정세포 준비 많이 했네 지난번에 회 못 두고 와가지고 지난번에 회 못 두고 와가지고 바로 이제 얼음물에 떨어뜨리면 얼음물? 야 태월아 저 얼음물에 넣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거야 찰비가 좋아지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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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왜 내는 거예요? 이게 칼집이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지죠 먹기 먹기가? 네 그치 아니면 법들이 찔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간장이 잘 소며들고 아 그래서 칼집이 사이사이 아 아 아 그렇게 아 아 예쁘네 좋네 아 아 나뭇잎 나뭇잎 으흠 으흠 오케이 오케이 끝 끝 회는 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